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뭘까요? 바로 암입니다. 그런데요, 사망원인 2위가 심장질환이고 3위가 폐염이고 4위가 뇌혈관 질환인데 2등, 3등, 4등을 다 합해도 1등에 미치지 못할 만큼 1등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암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암이 왜 증가할까요? 암은 일종의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암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고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이 아주 빠른 국가이기 때문에 암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암 발생을 본다면 1년에 해마다 남자는 약 13만 명 정도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요. 여자는 11만 7천 명 정도의 암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25만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요. 매년 새로운 환자가 저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5만 명의 환자 중에서 약 8만 명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남자의 경우에는 자기 평균 수명 그러니까 약 80세까지 생존하게 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약 4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암이 남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인 86세까지 생존하게 된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분의 1. 그러니까 남녀 합하더라도 3분의 1이 넘는다는 거죠. 맘 런칭하는 수치네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쨌든 가족 안에 암 환자가 생기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암들이 발생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1등은 갑상선암이고요. 2등은 폐암, 3등은 대장암, 4등은 위암, 5등은 유방암, 6등은 전립선암, 7위는 간암, 8위가 최장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까 국가검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국가암검진이 있는데 여기에 6대암검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암에 대해서는 국가검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간암, 여기 안 나오는데 자궁암 해서 6대암에 대해서는 국가검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러면 좀 이상하죠. 1등 갑상선암은 왜 6대암검진에 빠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암은 종류가 이렇게 분류를, 세분류를 하자 보면 몇백 종류의 암이 있는데 이게 암이 같은 암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경과가 좋은 암이 있고 경과가 나쁜 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은 예외적으로 경과가 가장 좋은 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의 5년 생존율이라는 걸 계산하잖아요. 그것은 완치율을 생각하는 것인데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놀랍게도 100.0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0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러면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도 살아날 수 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갑상선암에 안 걸린 사람의 5년 생존율을 100으로 놓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100.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과 갑상선암에 안 걸린 사람이 생존율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갑상선암이 1등인데 이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전 세계의 어떤 갑상선암이 이렇게 빈도로 1등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과잉진단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불필요한 암을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생존율이 비슷하다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는 증상이 없다는 것은 목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보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갑상선 초음파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폐암이죠. 이 폐암은 발생으로는 2등인데 사망률로는 1등입니다. 그것은 워낙 폐암이 경과가 나쁜 암이에요. 그런데 폐암의 원인은 뭐죠? 담배 피고. 담배잖아요. 거의 90%가 담배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폐암은 아주 간단합니다. 담배를 안 피면 되고요. 간접후변을 노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을 보면요. 여기서는 5등으로 되어 있지만 여성들에 있어서는 유방암이 발생 1위입니다. 그런데 여성에 있어서 그러면 사망원인 1등이 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궁금해요. 이때도 답은 폐암입니다. 여자 역시 폐암이오요. 그러니까 여성에 있어서 1등은 유방암이 가장 발생을 많이 하고 폐암은 사실은 발생으로 따지면 4등인데 사망으로 따진다면 폐암이 1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암이 경과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 약간은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저 암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이 넘는다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년 상대 생존율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20년 전에는 5년 상대 생존율이 42.9%였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의 40%만 5년을 생존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 60%는 5년 안에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놀라운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가 71.5%가 되었어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생존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빠른 성장세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위암의 5년 생존율이 우리나라 5년 생존율이 약 70%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5년 생존율? 우리나라가 존경하니까. 우리가 70%이고요. 일부러 암 치료받으러 미국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미국은 꽤 높지 않을까 싶어요. 한 70%보다 높아서. 그래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70%보다 낮은 것 같아요. 50%야 할 것 같아요. 50%야. 50%야. 미국은 33%. 그래요. 영국은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더 낮네요. 영국은 20%. 맞았어요. 영국은 21%입니다. 그러니까 위암은 암의 생존율 격차가 가장 큰 암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국가예요. 그래서 위암 치료받으러 미국 가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위암에서는. 사실 암투병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저희가 웃으면서 나눌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치료 효과가 이렇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다른 암도 우리가 못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궁암도 5년 생존율이 우리가 90%인데 이게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계 암학회를 갔는데 팜플렛을 나눠줘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안에 자궁암 5년 생존율을 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수십 개 국가가 쭉 있는데 맨 위에 대한민국 1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90%인데 최하 국가는 18% 아프리카 국가 이런.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생존율이 높은 이유가 워낙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손재주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이 물론 암 치료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암 치료 성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세계 1등이 된 이유는 꼭 암 치료를 잘해서만이 아니고 국가암 검진 제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기의 암을 찾아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김유진 선생님이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의 암 검진 제도는 정말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국가암 검진은 이렇게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국가암 검진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용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암 검진 통계를 보면 55% 정도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프로그램을 좀 보신다면 위암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에서 매년 2년마다 유내시경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장암은 50세 이상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때 매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년은 대변 검사를 매년 하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암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에서 6개월마다 초음파하고 피검사를 하라는 거고요. 유방암의 경우도 이제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액수선 촬영을 하라는 거고요. 폐암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폐암은 54세에서 74세 사이에서 약 30감년. 감년이라는 건 뭐냐면 흡연자가 하루에 한갑씩 1년을 피면 1감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갑씩 30년을 핀 사람을 30감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을 피운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 CT를 찍어준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지금 발견한 게 아니 하루에 한갑 30년 키우는 걸 국가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요. 그동안 검진을 받을 때 기록을 하잖아요. 자기 생활습관을 기록하면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자료를 보고 이 사람은 대상이 되겠다고 해서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자기가 쓴 거니까요. 그러나 그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통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암 경우에는 2년마다 20세 이상에서 세포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넘겨보시죠. 이게 다 국가암검진이라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위암의 경우에는 위내시경을 하는 거고요. 아까 위조영술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부정확하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하시라는 거고 간암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간경화가 있거나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경화가 있거나 또는 간암의 원인이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거나 그런 분들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인데 이때 그 간암은 대상자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암은 검진 주기가 6개월이에요. 제일 짧네요. 다른 질병들은 거의 다 2년 간격이잖아요. 그런데 간암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암은 굉장히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6개월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 초음파와 피검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폐암은 설명드렸죠. 흡연을 많이 한 사람에 있어서 54세에서 74세 사이에 CT를 찍는 건데 제가 이것을 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것은 담배를 많이 피면서 폐암이 생겼는지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건 권할 수가 없죠.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를 계속 피면서 이건 일종의 임상 실험하는 거거든요. 발암물질을 계속 몸에 넣으면서 오래 안 생겼나고 검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나를 상대로 바람 실험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을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폐암 검진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흡연을 권하시는 거죠. 담배를 끊고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유방 액스레이를 찍고요. 다만 그때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유방 초음파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것은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면 초음파 가격은 차이가 돼야 되겠죠. 초음파는 유료군요. 그다음에 자구암은 2년마다 검사하는 거고 세포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검진을 해당 연령대가 되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시행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는데 거의 무료죠. 그래서 보험료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연락을 드리는데 상위 50%, 소득이 높은 사람은 10%를 내는 거고요. 하위 50%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해가 홀수면 홀수년도에 검사를 하는 거고요. 짝수면 짝수년도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대장암 검사는 매년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대변검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변검사는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장암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장 내시경이에요. 그런데 현재 국가암 검진에서는 대변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검사는 약간 부정확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검사에서 피가 비치면 그때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변검사는 매년? 그렇죠. 대변검사를 매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확하기 때문에. 다만 대장 내시경을 하면 좋은데 아직은 국가검진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국립암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대장 내시경도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대 암 검진이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가서 6가지를 다 하는 건 아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연도에 맞춰서. 대개는 많은 검진이 2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자기 연도에 맞춰서 자기가 홀수에 태어났으면 홀수 연도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안내 우편물이 집에 도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집에 이제 우편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알림톡으로도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보시고 버리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연락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저만 해도 아직 한 번도 국가암검진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제 돈을 내고 검진센터에 가서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직장에서 해주거나. 그러면은 국가암검진이라는 건 뭐냐면 근거 있는 6대암만 검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검진이나 직장검진은 그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검사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국가암검진은 근거 있는 것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굉장히 저는 이게 도움을 받은 게 그냥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자궁경부암검사를 받으면 돈을 내는데 국가암검진 그거 종이를 가지고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암검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언뜻 생각하면 아 저 좀 전 싸구리 아닌가 약간 뭔가 무시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학회에서 근거 있는 검진은 모두 다 포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왠지 암검진은 국립암센터에서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국립암센터에서 받는다면 최고의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렇게 인기 있는 병원들은 막 공단검진 이런 것들이 다 차버려요. 우리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기다리고 안 받는 거 이게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기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암검진하는 기관이 5천 개가 있어요. 동네 곳곳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마다 있는데 우리가 군입암센터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교육사업도 하고요. 그래서 검진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누구나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최악은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질관리를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꼭 받기 바랍니다. 큰 병원 예약하려고 석 달, 넉 달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시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요. 암을 치료받을 때 정말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암을 치료받으면 5%만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어치를 치료받아도 50만 원만 내면 돼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암의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암의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그래요. 국가암정보센터가 있는데 국립암센터의 암정보에 관한 모든 자료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어디로 가서 무슨 치료를 받지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 국가암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립암센터는 암정보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암 예방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른 민간기관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예방사업, 암 통계사업, 또 국가암 검진 이야기를 열심히 해드렸는데 국가암 검진 사업도 바로 국립암센터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기관이 하지 않는 암 예방, 암 통계사업, 또 국가암 검진 사업, 암 환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 국립암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제가 쓴 시 한 편을 소개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읽어야 될까요? 네, 읽어주세요. 제가 쓴 시 중에서요. 의사의 업적이라는 시고요. 제가 이제 환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흡연자인데 이혼하고 혼자 사는 환자였습니다. 남자 환자였는데 흡연자였습니다.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서연이, 딸이죠. 서연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나는 잠시 기다려줍니다. 서연이한테 뭘 해주고 싶어요 하고 부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밀어주고 싶어요 하다가 눈시울을 불키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의사가 되었고 우연히 시를 쓰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과학이고 냉철한 시와 아니, 의학과 시를 쓰는 것이 너무나 모순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점점 의사로서 진료를 하면서 이 냉철한 과학인 의학도 진료실에서 환자와 만나서 따뜻해질 때,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할 때 진정한 의학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워서 지금은 이제 시와 의학은 전혀 모순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 원장으로서 국가암관리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바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생각을 하고 국립암센터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사연 주셨는데 최장암 위험이 높으니까 주변에서 혹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는데 당뇨가 있으면 최장암 발생률이 정말 높은지 궁금하시다고요. 그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최장암은 경과가 가장 나쁜 암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암인데요. 사실은 당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뇨와 최장암은 약간 관계가 있는데 최장암 때문에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당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담배가 더 중요합니다. 최장암 원인의 25% 드는 담배이기 때문에 최장암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금연 오늘 잘 기억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국가암검진의 비용의 경우 소득 상위 50%는 본인 부담금이 약 10%고요. 소득 하위 50%는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상위 50%는 무료라는 점이 되었거든요. 워즈스타인 모임 50%는 무료 50%무료라는 점이 되었": Va Next, 워즈스타인 모임 50%로